자 갑니다. 자동차 자동차 오 한 줄에 같은 그림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요. 그래야 옆에 긁히는 금액대로 당첨이 되는 건데. 다이몬드 옆에 다이몬드하고 바로 내 자 또 가. 긁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면서 떨리죠. 떨리죠. 어 나왔다 어 뭐야 어 나왔다. 야 똑같은 거 나왔어. 대박 다른 것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. 자 윤리엄 손 올려. 제발 금액만 높게 나오면 되는데. 제발 뭐야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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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, 돈, 돈. 아니야. 이 옆에 이 틀리게 나오는 거잖아. 똑같은 크림 나와야 돼. 5천 원이면 아이스크림은 10개야. 5천 원 괜찮아요. 지금 4천 원 그러면 득템한 거잖아. 천 원짜리였는데. 사실 이것도 안 보여요, 저. 이거 복불복이야. 재미로 하는 거야. 부자 금방 되는 거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. 벤틀리 돼지꿈 덕에 재밌는 경험했어요. 자,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. 그래요. 알았어. 아빠, 아이스크림 사올게. 아이고, 올라가자.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러 간 사이에 2층에 놀러 왔어요. 와, 여기 누구 방이야? 여기가 쌤아빠 서재구나. 잘 꾸렸네. 너무 아기자기 예뻐요. 누구야? 진짜 무서운 애 다루네요. 뜯으면 안 돼. 뜯으면 안 돼. 이거 아빠가 다 좋아하는 거. 아, 이거 내 살이 낫네. 아, 이거 뭐야. 여기 하나가 삼겨놨잖아. 이거 뭔데? 비상금 아니에요, 저거? 자, 이제 보물 찾기가 시작되죠. 찾아보면 또 나올 거 같은데. 응. 뭐야, 여기 또 있잖아. 어, 얘 얘. 아가야, 내가 닌자 토토 사줄게. 나게! 나게! 알겠. 샘아빠, 지금 15,000원을 손해본 거 같은데요. 지금 그냥 해맑아.